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자 이번에 출시한 신작 게임인데요. 중국권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자 시작을 해보죠. 4K. 난이도인데요. 노말과 나이트배우가 있고요. 한글은 지원을 안합니다. 일단 컨트롤러인데요. 엑박스 스펙입니다. 트리거 버튼이 LTE 스킬스 버튼 그리고 RTE 스킬스 버튼이고요. 맵이 옵션 그리고 메뉴 그리고 Y는 리모트 호텔 A가 점프 X가 근접공격 그리고 그 밖의 키들이 보입니다. 이걸로 설정을 하죠. 그대의 유닛 6이 15분에 도착합니다. 로저. 그레이라이플링 페이스트 브랜치 이제 도착합니다. 고단이 되었습니다. 그레이라이플링 페이스트 60분에 도착합니다. 그레이라이플링 페이스트 이 현장에서도 이렇게 큰 근처에 더 좋습니다 그는 게임이 좋아지네요. 정말 도움이 되어있습니다. 5단이 되어보니 3단이 되어올리지 않은 2단이 되어있습니다. 동기 단어이다가 그의 기회에 즈음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싶습니다. 거의 못한 것입니다. 강력해 기회에 도착됩니다. 자 100% 로딩 자 지원 요청한다고 하고 추락했습니다 자 100% 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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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뭔가 부품이 있어요 자 100% 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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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bla 자 100% 로딩 자 100% 로딩 스스로 자 100% 로딩 nt 자 썩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s it moving? Could it be in a scorpion's stomach? 자 몇방 맞았는데요. 힐템을 사용해보기 위해서. 힐템을 사용해보죠. 아이템. 자 선택하고. 유즈. 자 힐템을 사용했더니. 점차 빠르게는 아니고. 서서히 회복되는 겁니다. 디아블로처럼. 상자를 푸셔보는게. 이벤트. 스틱키와 비를. 오케이. 자 여러분 해피는요. 왼쪽 스틱을. 스틱으로 방향을. 선택하고. 비를. 눌러면 해피하죠. 힐템을. 힐템. 자. 인간계. 인간형. 저기구요. 슈퍼스트 그 사람을 느끼실 수 있나요? 아래쪽으로 점프 에너지 코어 피해 해피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존했습니다 피하는 걸 잘 활용하시고요 아이템을 새로 얻었는데요 입어보죠 아이템 장비 장비를 갖췄습니다 어 NPC NPC 같은데 말을 볼 수 없는 적은 아닙니다 정비 kosm Operation 세이브 포인트 세이브 파이팅 세이브는 여기서만 가능하답니다 자 이걸 사용하려면요 여기다 대고 오른쪽 스틱을 올려보세요 세이브를 누르고 여기다 저장을 하세요 자 그리고 샵 있죠 샵도 있죠 장비 팔죠 제가 100의 돈을 가지고 있구요 이것도 팔 수 있어요 이런걸로 다 팔아서 돈을 좀 건졌죠 230 자 여기 아이템 보면 노란색으로 화살표가 위로 되어있죠 제가 요거는 상향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사서 입으면 아래 써있죠 공격력 20 방어력 신발을 사볼까요 비싸네 너무 비싸요 아직 못사요 살 수 있는게 없어요 모션이 적을 처리해야겠죠 NPC 그런데 모션이 어색하군요 원하는게 뭐야 이거 처음 봤을때? 제가 처음 봤을때, 제이아몬드가 되었을때, 제이아몬드가 되었을때. 어디에 있는지? 깜짝놀들어. 제이아몬드가 되었을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을때. 당신을 겁나요? 렛키스의 facial structure 렛키스의 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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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간문이 보이구요. 막혔습니다. 딴 데로 가보죠.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초반 플레이를 해봤구요 게임 리뷰를 하자면 일단 그래픽을 이정도면 잘 만들었구요 2.5D 그래픽으로 게임 괜찮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게임인데요 중학교에서 보통? 아주 퀄리티가 높은 것 같아서 공을 좀 드리는 티가 납니다 아이템을 걸치는건 스티키 오른쪽이요 자 그럼 이렇게 첫번째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은 없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